늦은 밤, 위급한 순간에 약국문이 닫혀 있어 난감했던 경험,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. 이번에 마포구는 마포형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해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고자 했는데요. 심야에도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,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에게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공공야간약국은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 지도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입니다. 365일 연중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돼 야간과 공휴일에도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마포구의 공공야간약국은 망원역 부근의 비온 뒤 숲속약국과 합정역 부근의 셀약국 2곳입니다. 마포구는 많은 구민이 마포형 공공야간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, 향후 구민 수요와 호응도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